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나는 사과를 먹고 있다 백설공주? 아니야, 내가 백설공주야 넌 콩순이잖아 맞아 대기실에서 카메라를 켰습니다 안녕 점심을 또 다 같이 먹었거든요, 6명이서 맛있었어요, 진짜 맛있었어요 저랑 유진이가 약간 한국인 맛이라서 잘 못 먹었고 이제 나머지 친구들이 다 되게 잘 먹는 거예요 진짜 멋지다고 생각했어 치킨도 맛있었고 연어도 맛있었고 진짜 리스펙 매운 게 너무 먹고 싶어서 뭔지 알아, 김치찌개가 저도 좀 당겨요 삼겹살 저 진짜 방금 애들한테 부대찌개 먹고 싶다고 졸려 졸려TV 근데 막 고요하고 맛있는 것도 먹고 그 생각을 하니까 갑자기 졸림이 잠이 깼어 이제 백설공주를 바라보는 그 승강! 그 엄청! 그리고 또 이렇게 많은 분들 앞에서 공연한 게 처음이잖아 맞아요 그래서 오늘 머리카락은 양갈래 보여드려! 애기의 힘을 보여줘! 세븐 이거 오랜만에 할 거예요 오오 다채 라운지? 잠깐만, 이거 봐요 귀엽다 마음에 쏙 들어 잠깐만, 조금만 내가 줌해주고 싶어 나 몰라서 내 맘이 이리다 세븐 아 귀여워 귀여워요 오늘도 짭쌌똥 그 나는 오늘 오랜만에 오마이갓 하거든 오 마이 오 마이 갓 여러분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저희는 이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준비할게요 각자 그 하는 거야? 좋아 안녕 안녕 진짜 이쁘다 저 이제 콘서트가 약 25분 정도 남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대기를 하고 있는데 제 심정을 어떠냐면요 굉장히 떨리고 설레고 신나다 그런 상태입니다 지금 제 말이 좀 빠르죠? 그만큼 긴장이 돼요 심장이 엄청 빨리 뛰고 있거든요 그리고 요즘 핀도 꽂았거든요 예쁘게 이렇게 예쁘게 했으니까 많이 예쁘게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떨래요 네 떨래요 떨리고 설렙니다 열심히 하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팅 안녕 파이팅 파이팅 안녕 스탠바이까지 30분밖에 안 남았어요 뚜둥 드디어 이 날이 오네요 금요일 출국하기 전까지만 해도 독일 언제가 이러고 있었는데 벌써 도착해서 MS까지 완료하고 이제 스탠바이만 남겨보고 있어요 바이브 아까 리허설할 때 무대 봤는데 엄청 큰 거예요 그래서 지금 너무너무 기대가 되고 빨리 우리 독일 다이브 분들과 독일 아리언스분들 만나고 싶어요 파이팅 하고 이따 무대에서 만나요 안녕 파이팅 그러니까 갑자기 우리 이거 왜 하는 거 같기도 하이 하이 We are I'm 잘할 수 있나요? 당연하죠 유진 선생님께서 피드백을 해주셨거든요 안 틀릴 수 있잖아요 우리 맞아요 이제 탄암화 표정까지 이것만 기억하면돼요 저는 이게 제일 큰 문제예요 잘 할 수 있어요 방금 김라이가 저희 쳐다보고 왔어요 여러분 근데 저희가 오늘 비행기에서 와가지고 여기가 독일인지 한국인지 아직 저희 시감이 안 나요 막 보니까 자전거 타는 분들도 많이 계시던데요 근데 강에서 수영을 많이 하신대요 어 진짜요? 수영 할 줄 아나요? 저는 잘하죠 모래 빠지면 내가 구해주지 유진 안 유진 안 그렇게 외치면서 할 것 같아 접영 접영 할 수 있어요 배영 배영도 할 수 있어요 그럼 막 싱크로나이즈드처럼 다리 탁탁 이렇게 할 수 있어? 근데 턴은 할 수 있어요 턴 할 수 있어? 응 난 옛날에 엄마가 수영장에서 나 턴 하고 싶다고 하면 이렇게 엄마 무릎 위에 올려줘서 이렇게 굴려줬다 이렇게 하나 둘 셋 타이밍 안 맞으면 이제 코로 물 마실 때가 있단 말이야 꼬르륵 근데 저는 수영을 잘 못 해가지고 워터파크를 가야겠다 맞아 놀이기구 이런 거 너무 좋아해 파도풀이랑 이제 곧 숨 참고 러브 사이브 하러 갑니다 앞머리 있는 상태로 무대하는 건 또 처음이네 대박 저도 흑발로 처음이에요 나 카메라 많이 챙겨왔는데 오늘 사진을 레이 비행기 옆자리에 앉았을 때 필카 한 장만 찍어주고 하나도 안 찍었네 왜 애기는 안 찍어줘? 찍어줄게 귀엽지? 우와 약간 조명이 좀 별로지? 네 솔직하고 이 카메라에 담긴 너를 찍고 싶다 그 한 장만 찍어주고 아잇! race & dream of war yeah because it's so beautiful 여러분 받아들이게 격조차 여러분들 하이투 하이투 문젠 감사합니다 나 진정 바이든 대화 나 가기 저는 넌 네 길이 날짜로운 질 숨을 끌어가면 네 드디어 저희가 K-POP FLEX 2.1차 공연까지 무사히 마치고 왔습니다. 예에에에에 진짜 저희가 또 이렇게 국립들 앞에서 정말 이렇게 한정도를 누르면서 해보는 게 처음이라서 진짜 엄청 고맙습니다. 바이브에 첫 해외 팬분들 만나는 가이자 한정도리도 좀 다녔는데 너무너무 큰 무대 찍으셨으니까 너무 행복했어요. 감사합니다. 바이바이 안녕 내가 과연 누구랑 방을 썼을지 뚜두두둔 짱! 짱! 안녕 안녕 이서랑 론메랍니다. 우리 뭐 챙겨왔지 이서야? 하! 두두두두두두둔 짠! 짠! 우리 둘이 복도에 간식이 있었는데 보자마자 취향이 비슷해가지고 똑같이 초콜릿 누구보다 빠르게 먼저 집었어. 저희 오늘 둘째 날까지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공연을 잘 끝마쳤지 않습니다. 예! 예! 어땠어요 이서? 뭔가 근데 함성소리가 너무 커가지고 맞아. 뭔가 믿기지 않았어요. 오늘도 엄청 컸는데 너무 재밌었어요. 우린 이제 둘째 날 공연까지 마치고 숙소 와서 쉴 거예요. 쉬고 밥 먹으러 갈 거예요. 오늘 뭐 먹으러 갈 거예요? 드디어 언니가 그렇게 그렇게 기다리고 기다리던 슈바인 학생을 먹으러 가요. 예! 드디어 제가 이서랑 한 카톡이 있었는데 드디어 오늘 끝난 기념으로 다 같이 오늘이에요. 학생 먹으러 갈 겁니다. 호텔도 엄청 낫지요. 룸메지였습니다. 빠이. 빠이. 학생 맛있겠다. 맛있게 먹고 올게요. 안녕. 미용. 안녕. 첫 공개입니다. 룸메. 짜잔. 짜잔. 네. 안녕. 언니들. 맞아요. 아까 저희 그 룸서비스로 마실 걸 좀 시켰어요. 맞아요. 바보아 주스가 난다. 뭘까? 처음에 받았는데 독일어로 이제 대답하신 거 같아서 처음에 당황했지만 그래도 뭐 준비한 영어를 이제 했어요. 그래서 탄산 음료 시키고 이제 언니가 주스를 마시고 싶다 해서 주스 무슨 종류가 있냐 이랬는데 애플 주스, 망고 주스, 바나나 주스, 체리 주스 바보아 주스? 뭔가 바보아, 블라블라 이렇게 들린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제 아 종류가 진짜 많다는 뜻으로 아 블라블라 이렇게 한 거구나. 그래서 내가 어 블라블라 주스 내가 막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전화하시는 분이 오, do you know 바보아 주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런 뜻으로 말한 게 아닌데 그래서 여러분 지금 저희가 얘기를 하는 이유는요. 바보아 주스가 뭘까요? 제가 뭘까요? 저 이거 댓글에 한 번만 남겨주세요. 왜냐면 여기가 메뉴판이 없어요. 맞아요. 내가 잘 들은지도 모르겠어. 나 너 바나나 주스라고 하는 줄 알았어. 바나나 주스? 이렇게 할게요. 그래서 방금 저희끼리 막 엄청 깔깔 웃었어요. 그래도 유진이 덕분에 잘 시켜줘가지고. 유진이 공부한 보람이 있네요. 네, 영어로 잘하시던데요? 네, 영어로 잘하시던데요. 저희는 이제 곧 멤버들과 함께 학센을 먹으러 가요, 여러분. 첫 독일 음식이에요, 저의. 맞아, 우리 여기 완성해서 라면 먹고. 슈바야 학센, 기대하고 있어요. 내가 원래 족발을 안 먹거든? 식감을 안 좋아해서 안 먹는데 여기는 또 엄청 바삭하게 튀어나오죠. 튀김 족발 이런 거 같은 건가? 너 먹어본 거 아니야? 슈바야. 아뇨? 안 먹어 왔어? 안 먹어 왔어? 왜 이렇게 잘 아는 것처럼. 아니야, 나는 계속 학센, 학센. 그러니까. 먹는다. 아, 먹는다는 얘기였어? 난 너 여기서 먹어봤는데 너무 맛있어서 이제 또 먹는다는 줄 알고. 나는 족발을 원래 좋아하니까. 저희들도 배고파요. 공연을 저희가 방금 막 마치고 왔거든요. 확실히 관객분들 앞에서 하니까 엄청 더 뭔가 에너지를 받는 느낌이야. 맞아, 진짜. 그 에너지를 받으니까 막 우리도 주려고 더 하잖아. 그래서 뭔가 내려오면 진짜 더 힘든 거 같아. 이렇게 두 배로. 아, 진짜 알아. 받는 만큼 나도 이렇게 주려고 하다 보니까 저 그리고 앞머리 내리고 무대 처음 해봤거든요. 진짜 너무 불편해요. 그리고 오늘 특히 장갑 꼈잖아요. 나 언니랑 MC 볼 때 장갑 때문에 이게 안 넘어가는 거야. 아, 진짜? 그래가지고 완전 당황해가지고 어떡하지 이거를 벗어야 되나 이러고 있었는데 다행히 프로포터가 있어가지고 언니 말할 때 막 이렇게 막 빠밤, 빠바바밤 이렇게 남겨주셨어. 어? 왔나 보다. 모서비스 왔나 보다. 컴온. 오렌지 주스가 왔습니다. 오렌지 주스가 왔습니다. 오렌지 주스. 오렌지 주스. 프레쉬하게 만드셨다고 어필하셨습니다. 맞아요. 잘 마시겠습니다. 인조해. 짠. 다 입은 원. 어? 어? 짠. 잠깐만. 짠. 짠. 안녕. 짠. 여러분. 사건이 일어났어요. 지금. 나 이거 봐요. 마카로니 두 개밖에 없어요. 왠지 아세요? 원래 네 개였는데. 아침에 김 레이 씨가 두 개 드셨거든요? 두 개 먹고 갔으면서. 자기가 두 개 먹었으면서. 오 두 개밖에 없어. 오 두 개밖에 없어.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 먹어야지. 여기 어필한 quatre 먹방. 콜순이 배고파. 내가 구할 것 같다. 오. 오. 엉롱.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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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 아.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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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아지 강아지 난 이런 거 잘 못하 네 그런 거 같아 역시 자기 없이 못 살아 자기야 자기야 자기의 노래 만들었어 시작 자기야 자기 자기야 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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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작사 작곡 나 오이레 자기야 송 피트 리즈 피처링 리즈 던케신 던케신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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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일 시간이 있으면 쇼핑 갈 거고요 이따 자기랑 맛있는 거 먹고 갈 거예요 첫 해외여행인데 맛있는 거 먹고 가야죠 앞으로 모든 나라를 갈 거예요 전세계 나라를 전세계 투어를 할 건가요? LA에만 가보자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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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이제 시로 갈게요 안녕 자기야 자기야 자기 자기야 이렇게 독일 프랑크프루트에서 저희 아이브엘 공연이 끝났습니다 진짜 오기 전에는 독일 도대체 언제 가지 시간이 언제 가지 이러고 있었는데 눈떠보니까 독일 도착했고 눈떠보니까 지금 이렇게 둘째 날 공연까지 끝이 났네요 다이브 정말 오랜만에 해외 온 거였는데 우리 해외 팬들 모두 모두 만나서 너무너무 즐거웠고 또 함성 소리로 제가 오히려 더 힘을 받고 가서 진짜 I left Germany 너무 좋은 추억들로만 가득한 첫 독일 스케줄이 될 거 같아요 이틀 동안 너무너무 재밌었고 이렇게 아이브엘 독일 프랑크프루트 스케줄 끝 한국에서 만나요 안녕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출국 준비를 마치고 공연도 다 끝나고 또 자유 시간도 살짝 있어서 잘 즐기다가 이렇게 한국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었어요 나의 첫 비행 이렇게 끝이 난다 이렇게 사람이 발전해 나가는 거죠 뭐 맞아요 저는 앞머리만 할 거예요 유진이 앞머리를 만나네요 유진이가 요즘 굉장히 셀프에 좀 꽂혔어요 이 각도 뭐지? 잠시만요 유진이가 요즘 뭔가 셀프로 꾸미는 걸 좀 빠진 거 같아요 앞머리도 이제 잘랐잖아요 그래서 앞머리도 자기 혼자 직접 말고 피부 메이크업도 혼자 하고 되게 요즘 열정적이게 하더라고요 칭찬 저는 나 아직 메이크업을 안 했어 유진이가 아직 메이크업을 안 해서 지켜주려고 이제 혼자 있는 척하고 이제 말을 하고 있었는데 진짜 좀만 기다려봐 내가 진짜 할 말이 너무 많아 그래 그래 저는 오늘 원영이랑 같이 쇼핑하고 대형마트 같은 곳에 가서 영양제랑 먹을 거랑 젤리 이런 것도 다 사고 그리고 첫 해외 공연 이렇게 너무 잘 끝낸 거 같아가지고 뿌듯합니다 여러분 안녕 다시 이제 유진이가 돌아왔네요 짜잔 유진이가 요즘 셀프 메이크업이랑 셀프 헤어에 빠졌다고 맞아요 맞아요 제가 아예 막 할 줄 몰랐던 거는 아닌데 약간 좀 제대로 배워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근데 머리 나쁘지 않은데? 저 근데 예전에 앞머리가 있었어가지고 앞머리는 괜찮아요 근데 이렇게 머리 묶고 이렇게 뒤에는 묶고 메이크업은 잘 몰랐어가지고 좀 배웠는데 괜찮게 하는 거 같아요 저 나름? 나름? 근데 여러분 있잖아요 제가 그 패드를 살이 아프지 야 이거 무슨 깍두냐고 제 패드 이야기가 뭐냐면요 제가 하나가 원래 있었어요 왜 이렇게 말이 약간 뜸들여? 슬퍼요 슬퍼서 하나를 제가 제가 항상 노래 연습할 때만 패드를 꺼내거든요 그래서 아 노래 연습 좀 오랜만에 해볼까 하고 딱 열었는데 깨져 있는 거예요 완전 산산조각 재살릴 수 없는 모르겠어요 계단에서 굴렀다고 할 수밖에 없는 상태였어요 진짜 막 짜다다다다다다 그래가지고 제가 샀죠 새로 하나 근데 제가 비행기에 두고 내린 거 같아요 아니 근데 너가 약간 캐리어에 잡아놓고 착각하는 거 아니야? 그런 거였으면 좋겠어 제발 왜냐면 저희가 아까 밖에 나갔다 오고 조금 시간이나 여유가 없어가지고 캐리어를 금방 쌌거든요 그래서 캐리어를 제대로 확인을 못해봤는데 근데 우리 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컴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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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저희 빨리 가볼께요 이제 갑니다 저희는 한국으로 저희 슝 떠나요 곧 슝 안녕 안녕 이제 저희 귀국하는 날이에요 저희가 오늘 쇼핑하고 파스타도 먹고 애기랑 리즈랑 갔다 왔거든요 요것도 막 아이스크림도 먹고 지금 기분이 너무 좋아요 지금 고만 패션 옷이 올 화이트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옷에 맞게 핀도 꽂았어요 제가 이거 예쁘죠? 이거 핑크색 독일 찹쌀떡 독일 찹쌀떡 처음으로 이렇게 해외에 왔는데 아무나 더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어서 정말 다행이었고 무사히 저희 멤버들 아무도 안 다치고 아주 재밌게 공영을 해가지고 정말 좋은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앞으로 상황이 좋아져서 더 많은 나라에 있는 다이브를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더 열심히 해서 멋진 다이브가 되도록 할게요 갑자기 감선 타임인데 이거는 그렇죠 멋진 다이브가 될게요 다이브 정말 재밌는 시간을 보낼 수 있어서 되게 좋았고요 한국에서 만나 안녕